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단지 중 가장 큰 압구정 3구역에서 고발전이 난무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0억 원이 걸린 설계업체 공모전에 이례적으로 서울시가 개입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 설계업체를 고발하자 이번에는 한 조합원이 서울시 공무원을 막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50층 내외 1만 2천 가구 단지로 탈바꿈하는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역대급 개발 소식인 만큼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인 설계 공모전에 뛰어든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이 가장 좋은 압구정 3구역의 경우 업계 1, 2위인 건축설계사무소인 해림과 해안이 맞붙었습니다. 놀이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형 설계사무소 두 곳의 홍보전 시간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설계비 300억 원이 걸린 만큼 직접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최근 용적률을 두고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용적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것은 희림이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훌쩍 넘어선 수준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희림이 제안한 용적률은 360%인데 친환경 설계 등을 포함하면 중복으로 올릴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이런 거 21년도에 용적률 중첩 적용 가능하도록 이미 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1년 후인 22년에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친환경 등에 대한 인센티브 받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다 개정이 돼 있고 다 구비가 돼 있어요. 해안은 신통기획의 용적률 최대 한도인 300%를 초과한 것은 공모지침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이쪽에 룰이 있는 것이고 설계 경기에는 공모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모지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조합에서 제시하신 설계 공모지침서에는 실격 처리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왜곡된 설계로 주민을 현혹했다며 사기 미수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희림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희림은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데다 서울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고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설계 수주전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서울시가 뒤늦게 나선 건데 시점과 근거 등을 놓고 월권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압구정 3구역의 한 조합원은 조합에 확인 없이 민간 업체를 고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역으로 서울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300억 원이 걸린 설계 수주전의 승자는 오는 15일 조합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데 진흙탕 싸움의 후유증은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